경제 편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빠른 시간으로 한번 끝내봅시다. 중농정책이요. 일단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개간지역은 그러니까 황무지 있죠. 못쓰는 땅을 개간을 한 사람들은 일정기한 면세도 해줬고 민생안정책으로서 농범계의 자벽, 잡스러운 역, 노동력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제외할 때는 좀 세금도 감해줬고요. 의창도 있었고 시전을 설치합니다. 시전이라고 하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에다 시전을 설치했고 국가산업, 구경정포를 운영했던 것 이것이 고려 전기됐습니다. 화폐유통 하려고 했으나 잘 유통은 부진했고요. 관영, 소수공업이 있었다라는 것. 자, 한계는 자급자족이에요. 이때는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쓰기 때문에 시장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화폐 같은 것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산업발달이 부진했었다라는 거죠. 국가재정인데 이 양안, 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문서예요. 토지 대장. 그래서 20년 주기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건 역대 시험 중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호적. 지금도 있죠. 호적. 호구, 장부. 이것은 3년 주기로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한 번 나왔다니까요. 한 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답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자, 재정관리. 호부. 그래서 호적이나 양안을 작성하는 것. 3사. 그래서 국가재정은 호부와 3사가 담당을 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수치제도입니다. 조세. 토지 비옥도로에 따라서 3등급 부과. 이게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생산량의 10분의 1. 누가 했죠? 왕건이 시행했죠. 취민. 유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운. 그래서 운반을 하는 거예요. 조세를. 그래서 배를 타서 운반을 했던 제도. 좋은 제도. 아무튼 조세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납부하면 됐고요. 공납. 그렇죠? 특산품. 그 지역의 특산품. 집집마다 토산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주현 공부법은 우리가 정치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와 현 단위로 공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종류는 매년 납부해야 되는 상공.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별공.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공납이죠. 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입니다. 남성에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군대 가는 것, 노동역을 제공하는 것, 군역과 요역 두 가지입니다. 자, 토지제도인데 토지제도는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분전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역분전하면 뭐죠? 논공행상입니다. 공을 논하고 상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태조 때 나라 건국에 공을 세우는 신하들. 그래서 논공행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 역분전이에요. 그래서 역분전 나오면 무엇이냐를 물어보기보다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시기. 자, 그렇다면 이제 전시과인데 이 전시과라는 제도가 고려 전반, 고려 끝까지 지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전체는 전시과가 지배했던 토지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시과는 뭐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건데 전지는 공모를 수치할 수 있는 땅을 지급한 거 그리고 시지는 뗄감을 조달할 수 있는 땅을 따로 줬어요. 이 두 가지를 줬는데 앞자따서 전시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격은 뭐냐면 소유권 아니에요. 절대 소유권 아닙니다. 수조권이에요. 수조권, 조세수치권만 지급한 거지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 전시과를 지급해서 그 땅을 매매할 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조권만 지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습할 수 없었지만 사망하거나 퇴직했을 때 반납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세습되는 토지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전시과의 종류, 전시과 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과전, 그래서 일반 문무관리에게 그러니까 관리에게 그 품계에 따른 그 직급에 따른 노동력의 대가과전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공음전입니다. 5품 이상 관료들에게 특별히 지급한 거죠. 일종의 보너스예요. 자, 공신에게 지급했으니까 공신전이고 군인에게 지급했으니까 군인전이겠죠. 이제부터 골치아픈 게 나옵니다. 구분전, 외역전, 한인전, 내장전, 공예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원에 지급했으니까 사원전일 거고 이거를 섞어서 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내장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구분전인데 입구자를 씁니다. 입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급관료, 군인의 유가족 이거에다가 포인트를 좀 두세요. 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러면 처자식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만 남아있는 거예요. 입만. 그러니까 이 입에다가 뭘 굶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불한 게 구분전 하나 기억했고 자,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게 한인전입니다. 한인전. 이 할 일 없는 사람들, 한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인전,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식들 중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이것은 따로 외우세요. 외역전, 향리에게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장전, 그리고 공해전이 있는데요.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 그리고 공해전은 관청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관청 운영비 이것을 공해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해전과 내장전이 조금 골치 아픈데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고 이 빨간색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변화가 있는데 시정전시과가 있고요. 경종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전시과를 바꿉니다. 목종에. 정치편에서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시기는 경종, 묵종, 문종입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고려 토지정리에서 역분전 됐고요. 이 전시과를 싹 다 외울 거냐 이거야. 이거 외우지 마세요. 뭐 하려고 외웁니까? 시기 오고, 몰라도 돼요. 아, 경종을 알아야 돼요. 경종을 알아야 되고. 몰라도 돼요. 그냥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틀리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기껏해봐야 3점짜리인데. 이거 하나 틀린다고 우리 합격에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그냥 과감히 포기해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이거 모르면 절대 우리 공부 안 한 거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붕괴가 되는데 이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귀족들의 토지 독점하고 세습되는데 무신정견 이후에 악화됩니다. 자, 이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민전이에요. 자, 우리가 신라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의미로다가 민전을 백성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전이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지급을 한 건데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뭘 줬지? 소유권을 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의 사유지, 민전. 그래서 백정이 민전을 경작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렇죠? 자, 과전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눌과자입니다. 경기 지역에 지급을 한 거고 수조권을 지급하고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고 신진사대부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과전법이 이런 겁니다. 과전법. 정치편에서 설명을 하려다가 제가 멈췄어요. 과전법은 언제 시행하냐면 1391년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시행합니다. 자, 당시에 이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의 힘이 약했단 말이죠. 근데 1392년에 조선을 개창을 하는데 이 이성계가요. 문벌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진사대부의 힘을 다시 그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이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고안한 게 과전법이에요. 보세요. 신진사대부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권문세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리수는 누가 많아요? 신진사대부가 훨씬 많아요. 권문세족은 머리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과전법 시행하기 위해서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과전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모두의 재산을 싹 다 몰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몰수해서 머리수대로 똑같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럼 뭐예요? 이게 나눌 과짜잖아요.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수가 많은 신진사대부가 훨씬 더 경제력이 강화되고 권문세족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약화된 힘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해서 권문세족을 치게 되는 거고 얘들이 점점 더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개청할 수 있으니 그것이 조선입니다. 자, 이 과전법의 다른 이름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입니다. 이것이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과전법의 다른 이름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꼭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 고려의 경제발전을 좀 봅시다. 경제생활로서 귀족과 농민이 있어요. 귀족은 잘 살았겠지 뭐 별 필요 없어요. 과전 다 받았고요. 조세 받았고 사유지로 인해서 소장료로 2분의 1 50%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고 녹봉이라고 해서 현직관리에게 더 보너스를 지급했던 제도도 있었어요. 이제 농민을 볼까요? 농민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죠.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민전 또는 소작지를 경작을 합니다. 품팔이 품을 팔아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죠. 간의 수공업도 일정 부분 했었고요. 자, 농업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 외우고 이것은 무조건 선택지에 무조건 나와요. 선택지 어디에 나오냐면 1번 문제 선택지에 거의 많이 나옵니다. 1번 문제 선택지에 반달돌칼 딱 해놓고 다음과 같은 시기에 농법 빗살무늬 토기 딱 해놓고 다음과 같은 시기에 경제로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1번 해놓고 무조건 이거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 이거 뭐예요? 고려시대요. 고려시대 만약에 소를 이용한 농경이면 뭡니까? 우경이죠. 그러니까 지중왕 때 6세기 지중왕 때고 신라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 하면 고려시대요. 왜 이걸 시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의 일반화는 하나의 단어처럼 제가 벌써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시고 시비법이 드디어 발달합니다. 그리고 2년 3작의 융은자법 돌려짓기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부 1부의 모내기법 이앙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후기의 농상집요 시험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선택지예요. 선택지 엄청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에 놓고 동그라미 3번에서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암이 원간섭기 그러니까 원나라의 농법서 고려 말에 원나라의 농법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법서라는 게 처음으로 소개되니 그것이 이암에 의해서 농상집요로 소개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목화가 재배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문익점에 의해서 목화가 재배가 되었고요. 자 산업이 발달됐다. 산업 어느 정도인지 보자라는 거죠. 상업과 수공업. 일단 상업 봅시다. 정기와 후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정기에는 보통 도시의 관영상점이라든가 그리고 경시서 이것이 뭐냐면 상행위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겁니다. 경시서 자 경시서가 선택지에 나오잖아요. 그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물어보냐면 시기 구분할 때 물어보는 거니까 경시서 체크해 두시고요. 관영상점 그러니까 관영 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관하 근처에서 시장이 열렸고요. 자 후기에 가면요. 시전이 확대됩니다. 시장이 확대되고요. 전문성을 띄고 도선 밖으로 이렇게 되었다. 뭐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자 수공업인데 전기수공업과 후기수공업이에요. 전기는 관영 그리고 후기는 민영 민간수공업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건데 전기는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전기에는 관에서 국가가 경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자 후기에는 사인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시 관영과 민영이잖아요. 자 관영수공업 전기에 관청에서 기술자를 공장 안에 올렸다. 자 소에서 수공업을 합니다. 금, 은, 철, 구리, 실, 옷감, 종이, 먹, 차, 생감 엄청 많네. 그렇죠? 금, 은, 종이, 먹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 은, 종이, 먹 이 정도만 소에서 소가 뭐죠? 수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소에서 담당했던 수공업도 있었다라는 거죠. 후기 후기의 사원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절에서 수공업이 발전을 했다? 절에서 이윤 추구한다는 얘기죠. 불교의 타락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배, 모시, 기와, 술, 소금, 술 스님들이 팔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민간 수공업 이렇게 발전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화폐는 꼭 좀 기억하세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4번 시험 보면 2.5번 나오는 것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자 화폐에서 보시면 발행을 하죠. 건원중보, 성종대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가 있는데 숙종대예요.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시험력이 딱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료에 의천의 숙종에 대한 사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제위할 때 왕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밑줄 쳐 있고 다음 밑줄 친 왕이 제위할 때 볼 수 없었던 사실은 찍어내지 않은 돈은 1번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렇게 나오고 5번에 건원중보, 성종 이거 체크해야 돼.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특징적인 거 하나 보고 갑시다. 숙종대 활구인데요. 자, 활구는 의천이 주장합니다. 의천은요. 숙종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가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형,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의천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더라. 화폐라는 것을 찍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형, 화폐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건의를 했고 숙종이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찍어낸 돈이 활구입니다. 그리고 활구는 다른 말로 은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의천의 주장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든 은항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입니다. 자, 은항근이면 당시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필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부터 하지만 천만 원짜리? 이걸 막 찍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아무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의천이 주장해서 찍어낸 것이고 언제? 숙종 때. 두 번째,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고 세 번째, 고가의 화폐였다라는 거죠. 자, 한계는 자급자족 시대였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요. 이런 단점이 있었다. 자, 왕실, 귀족, 사원 등의 제삶 증식 방법으로 고리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제의보가 뭐냐면 이 자금이 있죠. 돈. 그래서 공적 자금을 모읍니다. 이자가 발생을 하죠. 이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빈민을 구제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의보. 자, 그리고 학보라고 해서 장학재단이죠. 경보, 팔관보. 이 불교에 쓰이는 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고려의 화폐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권원중보, 산안통보, 해동동보, 은병까지는 기억을 하되 쇠, 은, 저, 화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다음번으로 봅시다. 무역이 발달됩니다. 자, 무역을 한번 볼게요. 국제무역. 고려초, 공무역 중심이죠. 그러면 고려 말로 가면, 후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무역이 번성해요. 자, 공무역입니다. 그래서 병란도. 자, 여기 체크하고. 병란도가 나면 무조건 뭐예요? 음, 고려입니다. 고려의 국제무역함, 병란도예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신라는 당항성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병란도죠. 이 위치에 신라의 당항성이 있었고 이 위치에 지금 병란도가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시험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료가 나왔어요. 대동여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게 대동여지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뭘로 풀었어요? 조선 후기로 풀었습니다. 다 틀렸죠. 왜? 자, 이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지도, 대동여지도. 와, 이것만 봐도 알 정도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건너 떴으니까 문제지. 여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지역은 병란도 지역이라는 항구가 있었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의 얘기가 아니고 고려시대를 풀어라라는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잘못 푼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병란도에 이슬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었다. 자, 전기에 대속무역, 속나라하고 가장 큰 비중.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제는 중국과 거래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수입과 수출이 활발했고요. 비단 서적, 그리고 자기가 있는데 약재도 하나 적어놓으시고. 자, 그리고 수출, 종이 인삼을 했었다라는 거죠. 거란과 여진, 얘들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출은 식량이잖아요, 식량.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필요 없는 거, 지들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엄청 고가죠. 은, 은 필요 없는데 은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고가잖아. 이거 받아서 식량을 바꿔줬어요. 자, 일본하고는 수입을 합니다. 수은과 황, 이런 것들, 화약 만드는 재료 있죠? 일본에서 다 우리가 수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화약을 만들었죠. 그렇죠? 자, 대아라비아 상인도 왔다 갔다 했으니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향료,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고려라는 이름이 알려진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병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고려, 코려, 코려, 코리아, 코리아가 된 거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게 코려가 코리아다라는 거죠. 자, 후기 공무역과 사업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소, 금, 은, 소 말들의 유출이 좀 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봐봐. 여기에서 송나라 교육, 거란과 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은이 들어와요. 뭘 가져가요? 국식, 식량 가져가요. 그리고 농기구도 가져가요. 이렇게. 이게 거란과 여진과의 무역이고. 금, 은, 인삼, 먹, 이런 것들 우리가 수출을 했다고. 그리고 비단, 그리고 어디야? 서적. 이런 것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유황, 수은. 여기에다가 관심을 좀 두세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사회편으로 갑니다. 사회편. 그래서 고려의 신문제도, 사회편 꼭 좀 봅시다. 자, 고려시대 귀족. 고려시대에는 귀족이 있고요. 중인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에 가서 중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고려에는 중류라는 신분이 있고요. 그리고 평민이 있어요. 양인이 있고, 그리고 천민이 있어요. 사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고 귀족층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귀족층. 자, 건국세력이 호족과 육두품이 있었습니다. 이 호족과 육두품은 진치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성종 때 가면 중앙으로 가서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이제 무신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대립관계였고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원파가 들어와서 무신을 싹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자 따면 문무 권신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의 뿌리는 저쪽에 가면 향리가 있어요. 이 향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단 향리는 귀족이라기보다 중류층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향리는 뿌리가 호족과 육두품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세력 중에서 건국세력끼리 다퉈요. 그러면서 이긴 승리한 세력이 중앙으로 가겠죠. 그래서 문벌 귀족을 형성을 하는 것이고 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향리가 됩니다. 향리가. 자, 이 향리. 그러니까 애초에 이 향리는 귀족 신분이어야 되는데 중류로 빠지게 되고 이들은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역할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향리들이 지방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인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이 향리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중류가 아니고 귀족층이 되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신분이 있었으니 그것이 상층 향리고 하층 향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향리는 중간에서 이것저것 또 아닌 어설픈 신분이구나가 아니죠. 초창기에는 향리도 귀족에 가까운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신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향리들이 계속 이들 거쳐서 뭐로? 얘들은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건 과거 시험밖에 없죠.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중국 쪽에서 성리학, 유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들이 뭘로 가요? 신진사대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뭐만 했어요?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들은 평생 뭐만 했어요? 수탈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귀족. 고려초. 호족과 육토품 계열이고 계곡공신입니다. 다 아실 거고 점차 5품 이상의 관료를 우리가 귀족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문벌귀족. 성정위의 문벌. 그래서 음석,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던 거 우리가 다 공부했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 그리고 지들의 가문, 그리고 이들끼리 혼인을 해가면서 특권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자겸, 경원희 씨, 최충, 해수 최 씨, 김부식, 김 씨, 윤관, 윤 씨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다 문벌귀족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신은 왜 뺐어요? 아니, 무식하니까 할 게 없다니까. 자, 권문세족 볼게요. 자, 특징이 친원파지요. 그리고 얘들은 음서예요.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면서 모든 권력을 다 누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수탈해서 대규모 농장을 늘렸고요. 신진사대부를 봅시다. 중소지지층으로 향리 출신이 많았고 그리고 과거로 중앙에 진출합니다. 성리학을 공부했던 학자적 관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중류층 한번 볼게요. 중간 신분이에요. 귀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민대접을 받기는 애매한 신분 중류층입니다. 그래서 잡류, 남반, 서리, 군반, 영리 등이 있는데 잡류는 중앙관청이 서리, 그리고 남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반, 서반, 남반이 있는데 동반은 문신, 그리고 서반은 무신, 남반은 내시, 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반. 그리고 지방행정실무는 향리가 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하급장교도 있어요. 군반. 그리고 역. 이게 이제 말 바꿔주는 애지. 스테이션이잖아. 지금 스테이션. 영리. 자, 모두 다 중류층 신분입니다. 향리는 상층향리와 하층향리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향리. 똑같은 향리로 보고 있지만 시험 되게 웃겨요. 과거로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층향리라는 단어는 안 쓸 뿐 낸다라는 거예요. 자, 행정실무의 담당을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말달 행정직이 향리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고려향리는 대접이 좀 좋았어요. 토지도 좋습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향리가 되면 월급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세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는 됐어. 우리 아버지가 향리면 나도 향리야. 왜? 평생 향리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토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농민도 일정 부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역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역과 군역이 있어요. 군대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역이 있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거 노동력 누가 하죠? 양민들, 평민들이 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백종 농민들이 와가지고 노동력에 종사하는데 이 노동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도 향리였어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농민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었구나.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문과의 제한, 응시 제한이 있었느냐. 그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과 시험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 가면 이놈의 향리가 완전히 부패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땅을 안 줘요. 그러니까 토지를 안 주니까 월급을 안 줘. 그런데 세습은 돼요. 와, 이거 미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향리인데 나도 태어났어. 나도 향리해야 돼요. 무일급이야, 무일급. 그 무급으로 노역에 종사하는 완전히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농민보다는 중인 신분이니까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가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니까 수탈의 부패 온상지가 되는 것이 조선시대 향리입니다. 돈을 안 주니까 일은 시키고요. 그렇죠? 세습이 되고. 그렇죠? 농민 지배도 못해요. 그런데 문과 제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리는 문과 시험도 못 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향리는 어차피 내가 태어난 거 향리로 태어났고 신분을 못 바꾸면 수탈이 나고 배나 채우고 말자. 이런 것이 조선시대 향리예요.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어느 정도 품위 유지를 해가면서 일을 받겠지요. 격없이 막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양민, 백정농민이라고 했습니다. 농민층을 한번 보자. 역의 의무, 조세공납역, 세금의 의무가 있었고요. 민전으로 자작농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민전이 없을 때는 소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 자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응시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특수집단, 향, 부곡, 소가 있죠. 이것도 양민이에요. 이거 분명히 천민대우를 받았지만 천민 아니에요. 양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업, 수공업,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요. 그럼 이사감되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역도 있었고 진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고려 백정 농민이죠. 농업위에 별도가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고려는 일반 농민, 그래서 평민이고요. 조선은 도축업자,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민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고려시대 천민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최하친 신문이죠. 노비예요. 근데 노비, 노비가 대부분이고 노비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천민 중에 노비.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까요? 공노비가 있죠. 자, 공노비와 사노비. 일단 주인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주인이 국가, 관청이면 공노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인이 일반 사인이면 사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노비, 관에, 그러니까 관청에서 먹고 자고 하는 노비가 이벽노비라고 부르고, 밖에서 살 수가 있는 노비들이 있어요. 외거노비라고 합니다. 사노비도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 솔거노비라고 부르고요. 밖에 사는 노비가 있었으니 외거노비입니다. 자, 이벽노비, 그래서 관청의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들. 대신 관청에 소속됐지만 급료는 받습니다. 자, 솔거노비, 주인과 동거하는 사람들이죠. 자, 외거노비하고 이 공노비, 사노비 똑같이 외거노비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들 참 웃겨요. 자, 봅시다. 밖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가 있어요, 노비가. 합법이야, 다. 자,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농업의 종사예요. 농업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덕이 누구예요? 주인의 덕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밖에 사는 대신 주인에게 일정 부분, 신공이라는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정 부분 포 몇 필로 납부하게만 하면 돼요. 고마우니까. 신공 납부의 조건으로 외거노비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업도 종사하고 경제화권 보장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만 좋았어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비의 주인이 노비야. 그러니까 이 노비는 완전히 상노비죠. 주인이 팔려가면 나도 그냥 소유권이 팔려가는 노비. 노비가 노비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 뭐예요? 신분은 천인인데 외형상 누구하고 비슷해? 농민하고 엄청나게 비슷한 사람들이 이 노비였다라는 거예요. 자, 노비의 주의를 한번 볼까요? 일천즉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제 노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비인데 이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 남성노비를 노라고 불러고 여성노비를 비라고 불러요. 이게 합성어예요. 그냥 노비. 그래서 이 노비인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남자 노비, 여자 노비,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그냥 같이 씁시다. 근데 원칙은 이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예요. 자, 노비 중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들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천민이 됐죠.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아버지가 양인이에요. 아버지가 평민이란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노예야. 그럼 이 자식은 뭐가 돼요? 모르겠지? 자, 아버지가 노예예요. 근데 어머니가 양인입니다. 평민이에요. 그럼 이 자식은 뭐가 돼요? 이거 다 모두 노비입니다. 왜? 이 고려시대 때 법은 일천즉천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천하면 즉시 천한 법이기 때문에 한쪽이 노예면 누구 신분 상관없이 노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안타깝죠. 이것이 일천즉천이 조선 전기까지 됩니다. 자, 노비 귀속 분쟁이 생겨요. 뭐냐면 일천즉천이니까 노비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노비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노비가 많아지니까 노비가 누구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자, 노비죠. 이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신분은 일천즉천에 의해서 뭐예요? 노비가 되잖아.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야? 남자 쪽 주인, 여자 쪽 주인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 소유로 돼요? 잘라요? 솔로몬의 선택. 잘르자. 넌 이쪽 갖고 이쪽 가지고 말이 돼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어. 천자, 천한 자식은 어머니 소유주의에 따른다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천자수모법. 자, 됐습니다. 이제 고려사회 제도와 변화인데 사회 제도를 한번 봅시다. 농번기에 자벽 면제. 그래서 농번기에는 될 수 있는 한 동원하지 않고 자연재해시에는 국가에서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 자, 제도가 있는데 빈민구제법이에요. 의창. 그래서 의창은 누구 때? 성종 때. 그래서 돈 빌려줬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것. 무의자잖아. 그렇죠? 자, 의료 동서대비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이에요. 그렇죠? 해민국이죠? 약국입니다. 됐죠? 그래서 병원과 약국을 이렇게 해서 빈민을 구제해줬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홍수가 났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제도감, 구국도감 같은 것이 임시기구로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각종 구호 물품 그리고 비용을 조달을 받아서 빈민을 구제했던 곳입니다. 자, 상평창은 물가를 안정시켜줬던 기구입니다. 그렇죠? 법률. 웬만하면 중국 당나라법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법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관습에 따랐어요. 그 동네에 내려오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관습법에 따랐고요. 심판, 지방관의 재량. 그래서 지방관, 사또가 그냥 심판을 했습니다. 대신 반역죄, 불효죄는 엄중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보내서 사형을 때려버리고 그랬어요. 자, 형벌 면제 삼심죄도 있었고. 자, 형벌은 오형벌이에요. 그래서 태, 장, 도, 유,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 도, 매질 한 50대 정도까지, 한 대부터 50대까지 회초리로 때리는 건데 회초리, 말이 회초리지 사람 묶어놓고 채찍으로 그냥 후려 패는 것이 태형이고 곤장형은 여러분 알죠? 눕혀놓고 때리는 거. 곤장은 10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곤장 맞다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징역형, 도형이고 유배형과 사형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이거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대장도는 지방, 그리고 유산은 중앙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풍속을 한번 볼게요. 향도입니다, 향도. 신라 김유신의 용화향도가 기원이 되는 것이고요. 의미, 불교신앙, 매향활동을 통해서 미륵을 만나기로 염원했던 물인데 이 매향활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바닷가가 있죠. 이쪽에 향나무를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 이게 철석철석 되면서 향이 피어나오죠. 이때 여기에서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이 향 냄새를 맡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힘든 사람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나무를 매장했던 활동을 매향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매향활동으로 미륵 만나기를 염원했던 물이, 도자를 써서 이른바 향도라고 불러요. 역할, 불상, 석탑, 사찰 등 불교관추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고려정기에는 불교신앙의 매향활동을 했었는데 고려후기에는 불교활동뿐만 아니고 농민공동체 역할을 했었어요. 조선시대 가면 불교와 민간신앙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갔던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혼인, 일부일처제가 기본이고요. 친족관의 혼인이 성행했던 왕실이었어요. 자, 여성의 지위는 자녀가 똑같이 상속받아요. 왜? 남녀평등사회거든요. 그래서 조선과 비교해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가부장적 사회로 가고, 조선 전기로 가면 남녀평등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순으로 호적을 지재했다는 남녀 따지지 않고 양자 없이 딸이 제사도 지냈고요. 호주도 될 수가 있었고 사위, 외손자까지 음서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 고려시대예요. 사위가 처가의 호적이 입적할 수도 있었고 여성의 재가가 허용되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가 민족명절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시험에 관련돼서 시험이 1월달에 한 번, 5월달에 한 번 뭐 경우에 따라서 9월, 10월달에 한 번 이렇게 뭐 한 11월달에 한 번 이렇게 시험을 거의 봅니다. 8월이나 9월달 그러면 이때 1월달에 시험 보면 거의 설날이라든가 12월달 이런 것들이 나오고 5월달에 시험 보면 뭐 나오겠어요? 5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에 있는 명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한 번 봅시다. 혈흘날 1월 1일이고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 대보름은 1월 15일 달맞이, 지물노비디, 다리밝기 이렇게 발지태우기인데 이 보름달을 맞이하는 거죠. 이것이 대보름이고 정월 대보름. 그래서 부럼 깨야죠. 그래서 애군을 물리치는 거고 쥐불놀이가 깡통에다가 불 막 집어넣고 막 돌리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게 막 보면 막 동그랗게 빨간색이 막 돌죠. 그걸 가지고 좌측에다 볕집으로 올려놓은 집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 쑥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확 타는 것. 달지태우기입니다. 이거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 하면 119 뜨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 연등회 됐고요. 삼진날 3월 3일인데 이때는 진달래꽃으로 전을 부쳐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5월 5일 시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포에 머리 깎기, 쑥과, 입목초 뜯기, 수리떡 먹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뭐 이런 것들, 씨름, 뭐 이런 것들 다 공통점이고 거의. 6월 6일이 유두인데 우리가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됐습니다. 동쪽으로 머리 감고. 칠석날 시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칠석마지 구절하죠. 견우와 진녀가 만나는 날이죠. 비 오니까. 그렇죠. 하늘을 보고 또 기원하는 거예요. 뭐를? 바느질 솜씨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했고. 남성들은 대부분 밭에다 재를 올렸습니다. 자 한과이. 우리가 추석이죠. 대명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9월 달에 있는데 음력이니까. 이거 다 음력이에요. 8월 15일. 그래서 차례, 성모, 성묘 가고 송편 먹고. 그렇죠. 이 추석인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옛날의 추석을 가베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고. 8관에 됐고. 동지 양력으로 12월 22일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파충 먹어야죠. 그렇죠. 자 한식은 이 동짓날 105일째 되는 날. 찬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여기 공통점 대부분은 다 차례 지내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절까지 했고요. 이 문화편은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갑시다. GM 맛리 집사업 사실이 can't Ugly 뒷zeitig